안녕! 안녕! 아 너무 좋다! 여기 진짜 좋다! 어 그치? 너무 이쁘다 여기. 네 어서오세요. 질문 도와드릴게요. 여기 봉골레 파스타 하나 주시고요. 까르보나라 주시고 미트북 스파게티도 하나 주시고 고구마 피자 고구마 피자도 하나 주시고요. 예의성 왔으니까 샐러드도 두 개만 주세요. 자 이제 오빠 것도 시켜. 어 난 괜찮아. 근데 유나야. 너 전에 만나던 사람은 확실히 정리된 거지? 오빠 나 완전 깨끗하게 끝났어. 나 오빠만 사랑할 거야. 절대 그 누구한테도 안 흔들려. 유나야 사랑해. 유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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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야 어디 갔어 내 사랑? 유나가 어디 갔지? 유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? 오빠! 유나야. 내가 해결하고 웃겨. 유나야 여기. 유나야 여기. 오빠 우리 끝났잖아. 여기가 어디라고 와. 아니야 유나야. 나 도저히 못 있겠어. 야. 너 저런 놈 만나고 있었어? 야. 쟤 하루에 새끼밖에 안 먹는 애야. 너 살 수 있어? 너 자신 있냐고? 우리 똥보드 똥보끼리 만나야 돼. 오빠 무슨 소리야? 뭐? 나 30kg 뺐어. 그래. 30kg 뺐어. 티가 안 나. 너. 아니야. 오빠 이러지 마. 우리 헤어졌잖아. 아니야. 유나야 저기서 뭐. 돼도 안 되는 거 칼질하고 이러지 말고. 너 삼겹살 먹으러 가자. 내가 오빠가 삼겹살 사줄게. 됐어 안 먹어. 그럼 치킨 먹으러 갈래? 됐어. 오빠가 삼겹살을 사주든 치킨을 사주든 절대 오빠한테 안 흔들려. 둘 다 사줄게. 엄마 흔들려. 한 개였어요. 한 개였어요. 한 개였어요. 치킨을. 두 개를 다 사줄게. 도시 차려 왜 그래. 아니 오빠 그게 아니고 저기. 정지했다면서. 그게 저기. 쓰레기 같은 놈 아주 그냥. 뭐라요? 새끼밖에 안 먹는 게 쓰레기 같은 놈. 뭐라? 내 아라이 잠밭 남겼는데. 꼬무스. 오빠. 다시 가. 뭐가? 어디 가? 가라고. 나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야. 나도 화나면 무거운 놈이야. 말이 돼. 오빠 하지마. 오빠 오빠 사람 때리지 마. 나 이렇게 폭력적인 거 너무 싫어 오빠. 알았어. 가 가. 나 화나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야. 나도 화나면 물고기 불고기 다 먹어. 자 이 시절. 오빠 하지마 오빠. 나 진짜 사람 때리고 싸우면서 싫단 말이야. 진짜 하지마 오빠. 나 진짜 막 막 막 막 사람 무섭게 하는 거 진짜 싫어해. 오빠 하지마 하지마. 당신 가. 너 안 가면 내가 죽을 거 같으니까 가. 못 가요. 못 가요. 진짜 미쳤니? 오빠. 죽고 싶어? 죽고 싶냐고? 어머 어머 세상에. 어머 끼아빠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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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하지마. 오빠 하지마. 웃어버려. 오빠 하지마. 나 막 무섭고 폭력적인 거 진짜 싫어해. 너무 무서워 오빠 이러지마. 나도 무서워 유나야. 당신 그 유나한테 전화하지마. 어? 내 전화 아닙니까 그거는. 유나 번호 지워. 아니 아니 아니. 오빠. 핸드폰 어디 있어? 없어 없어. 핸드폰. 아아. 똥이 안 떠요. 똥이 안 떠요. 똥이 안 떠요. 똥이 안 떠요. 누구 상황이야 얘? 산인하다 산인해. 유나야. 나는 저 자식보다 네가 화라는 거 다 할 수 있어. 뭐 뭐 뚝뚝한 게 싫다 하면 힘들겠지만 다이어트까지 할 수 있어. 하루에 새끼만 먹을 수 있다니까. 진짜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. 오빠는 절대 못해. 아니 난 다 할 수 있다니까. 오빠는 절대 다이어트 못해. 아니 할 수 있어. 오빠는 못해. 할 수 있어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다고. 할 수 있다고. 할 수 있다고. 할 수 있다고. 다 할 수 있어. 그럼 날 따라해봐. 아줌마. 아줌마. 여기요. 짜장면. 짜장면. 보통으로 하나 주세요. 안 해본 거야. 보. 아 너무 어려워. 보. 보. 따라해봐. 보. 보. 통. 특. 통. 특. 통. 통 특. 아휴 이거 봐. 오빠는 안 돼. 오빠는 절대 안 돼. 은하야.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봐. 우리 너무 부풋하고 좋았더나. 그때 기억 안 나. 그때는 돌아갈 수 있던면 얼마나 좋을까. comb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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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휴. 친구 만나야 됐네. 빨리. 엘리베이터 빨리 빨리 와야 되는데 전화오겠네 이거. 아휴 진짜. 아휴. 뭐야 아휴. 엘리베이터 혼자 타는 거 몰라요? 룰 좀 지킵시다. 뚱보끼리. 아 몰라. 왜? 두 번째로 올라오세요. 가세요. 정말. 세상에. 세상에. 혼자 타셨는데 뛰어내요. 너무 부끄러워.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. 너무 창피해서 내가 진짜.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. 한 발씩 가면 안 울리거든요. 내 시간 안 뛰거든요. 세상에. 올라가세요. 저는 뭐. 이상한 것 같은데. 춤을 좀 추시나 봐요. 우리 둘이 나이트 한번 갈까요? 무슨 나이트요? 셀룰라이트. 이 오빠 괜찮다. 그게 어려우시다면 얌전히 방 잡고 한번 놀아볼까요? 무슨 방이요? 셀룰라이트. 이 오빠 재밌다. 저기 아가씨 몇 살이에요? 몇 살 같은데요? 항정살이요. 이 오빠 재밌다. 귀엽다. 돌아가자. 유나야 제발. 내가 잘해줄게. 유나야. 저 자신이. 돌아가자. 저기요.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. 뭐요? 뭐 가진 거 있어요? 뭐. 돈 있어요? 아니죠. 한 돈 있어요. 한 돈. 그거 드시면 사세요. 저는 유나만 하려고 50억 모았어요. 큰 거 50장. 유나야 가자. 유나야 나도 피자 쿠폰 50장 모았다. 정말모한테요. 찌꺼한테 진지마. 아니지. 죽였어요. 이거 자세히 원하러 갔습니다. 10,000kg.